오늘 개막하게 되는 중앙미술전시회에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두시고 강철의 우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사회주의를 수호하시고 강성국가건설을 진두에서 용도하여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균의 용도, 복독과 어매한 공모를 반복하게 보여준 30여점의 인상 반술 작품들을 전부히 멋졌으며 40여점의 일반 반술 작품들을 전시하셔야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